이번 시간에는 캐시를 직접 한번 컨트롤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웹서버의 주소이고요 왼쪽에서 저는 아파치 웹서버는 접속이 들어올 때마다 access.log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 그 접속자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거든요 그런 걸 log라고 하는데 그 log가 어디 있냐면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bar라는 디렉토리에 log라는 디렉토리에 apache2라는 디렉토리에 access.log라는 파일이 있어요 근데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가 복잡하게 있는데 깔끔하게 제가 없애버렸고요 리로드를 해 볼게요 접속할 때 한 줄씩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클라우드 프론트로 지금 바꿨거든요 지금 클라우드 프론트예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리로드를 해 볼게요 리로드를 지금 엄청 빨리 하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웹서버는 놀고 있으니까 누가 일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프론트 혼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오리지널, 오리진 웹서버의 이 정보가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뀔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로 자주 바뀔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초에 한 번 정도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 볼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웹서버가 웹 브라우저에게 다시요 우리의 웹서버가 웹 클라이언트에게 캐시를 10초 동안 진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php에서 header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캐시 컨트롤 한 칸 띄우고 max age, 캐시의 최대 나이는 10초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웹서버입니다 지금 웹서버예요 웹서버에서 리로드를 해 볼게요 리로드를 하면 200이 떴어요 그리고 1초가 걸렸는데 그 다음에 접속했을 때도 1초가 걸려요 이상하죠? 캐시를 웹브라우저가 받았을 텐데 그럼 지금 클라우드 프론트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요청할 때 요청을 보면 request header의 캐시 컨트롤이 max age가 0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나 캐시 안 쓸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떨 때? 여기는 리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캐시를 쓰냐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링크를 달 거예요 여기에 웹페이지 끝에다가 ahref 그리고 index.php 자기 자신이죠? self 이렇게 해서 저장했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afe가 뜨고요 저기는 safe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from cache 라고 써 있어요 즉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 환경을 갖췄으니까 저는 클라우드 프론트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웹서버는 이렇게 링크가 추가되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링크가 아무리 클릭해를 추가가 안되네요 왜요? 캐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캐시를 24시간 동안 저장해요 이래서는 24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순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는 또 어떤 도약 지점이 필요하냐 캐시를 강제로 지우는 방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캐시를 강제로 지우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캐시를 설정하는 이 파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